인류 개벽을 돕자 하는 차원에서 공부해 왔고 또 왔는데 학당도 운영해 왔는데 저희 학당이 항상 저는 이렇게 여러분도 같이 계산하시는 책인데 2004년에 열었잖아요 그러면 2004년 2월에 열었으면 2012년 2월쯤 되면 8년이잖아요 꼭 뭐 달이 중요한 건 아닌데 또 한 8년 하니까 2020년 또 2월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시즌별로 저희는 시즌제로 합니다 홍의각당 1시즌 2시즌 3시즌 시작된 거예요 벌써 3시즌 2시즌 마무리하고 올해 3시즌 들어간다 이런 시간의 결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같이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그 전에 또 여기 그 전에도 한 8년 뭐로 8년이 있죠 96년인가요 제가 퇴식한 게 퇴식한 지 8년째 학당을 열었어요 이때도 봄에 사실은 90년 한 5월쯤에 퇴식했어요 날짜도 다 접어놨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꼭 다른 중요한 게 아닌데 대략 8년 정도 지나면요 천부경에 나온 수리처럼 7이 되면 원래 뭐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1, 2, 3, 4, 5, 6, 7 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8이 되면 이렇게 되게 8방으로 정밀해진달까요 뭐가 정밀해져요 하나가 이제 좀 자립체가 완연하게 된 그래서 7년쯤 되면 보통 답이 나오고 8년째 되면 원만하게 뭔가 또 새로운 새로운 경지로 저희가 항상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학당 저랑 같이 굴에서도 수련하고 있던 친구들 좀 더 있었는데 남은 친구들이 한 저 빼고 한 다섯 그래서 학당을 한 여섯 시에서 열었죠 또 도와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호흡하면서 같이 했던 친구들은 한 다섯 저랑 한 다섯 해서 열고 지금은 2012년 왔을 때는 이때 또 8년간 같이 공부한 이때 처음 와가지고 같이 한 분들이 이때는 멘토들이 돼줘가지고 멘토가 좀 늘었죠 그 수 데리고 또 시즌2를 시작했죠 2012년부터 저희가 여기 포코동 쪽으로 들어오면서 넓은 거실을 확보해서 거기서 제대로 수렴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수렴 모임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가끔가다 주말에 하는 과정 한 번씩 단기 과정 한 번씩만 하고요 제대로 뭘 안 하다가 정기적인 수렴 모임이 지금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제 시작했었죠 좀 더 다듬어졌습니다만 그래서 한 또 8년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수렴 모임하고 한지 한 8년이 됐어요 또 이제 기대가 큽니다 다음 시즌은 이제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인 답을 내던 시기 학당 이제 열고 멘토들 양성하던 시기 멘토들과 함께 많은 또 이제 회원분들을 지도해 보는 또 경험을 쌓았던 시기 이 과정에 또 창당도 했어요 짬짬이 창당도 하고 남들은 정치 어쩌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 오셔보시고 제 강의 들으시면 알 거예요 정치에 대한 입장이 뭔지 권력 추구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왜냐 권력을 가지면 좋죠 뭐냐 권력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안 되는데 권력에 집착한 권력이냐 권력이냐 문화 권력이냐 문화로 인류를 도울 거냐 권력을 얻을 거냐 하면 문화죠 권력 얻어서 뭐 하게요 제가 뭐 권력 얻어서 뭐 이렇게 또 누리면은 뭐 이성 잃으면 거기도 길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평생 제가 꿈꿔오던 게 있거든요 문화 개벽을 시켜야 된다 인류가 한번 문화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안 그러면 이건 계속 고등 침팬지다 한번 그 욱녀 프로젝트라고 제가 예전에 명령 환웅이 와서 욱녀 곰을 사람 만들었던 마늘과 쑥 대신에 저는 몰라와 자명으로 사람 한번 만들어 보자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제 스스로 얼마나 타오르는지 생각만 해도 인류가 한번 이제는 진화할 때 되지 않았나 이제는 한번 점프할 때 되지 않았나 저희 선생님 때문에 괜히 어렸을 때 부추겨져가지고 선생님의 꿈이 또 제 꿈이 돼버리고 또 여러분들과 꿈을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개벽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3시즌 원래 드라마도 1시즌 2시즌 하면 포스터 있잖아요 제가 포스터로 만들어 본 겁니다 종교 개벽 영적 각질을 멈춰라 해가지고 저희 좀 있잖아요 수사팀처럼 어벤져스처럼 저희끼리 서 있는 그냥 저희끼리 사진에다 제가 그냥 제목만 넣어 본 거예요 기분 내려고 홍의각당 3 이래가지고 3시즌이다 이번에 뭐 할 거냐 8년간 뭐 또 저희 창당 했으니까 당으로 써야 될 일은 하겠지만 저희는 그 당이 뭘 해야 되냐 개벽을 도와야 돼 무조건 인류 문화의 업그레이드를 도와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종교 개벽 쪽에 저희가 이바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로 그것만 하겠다는 건 아닌데 중요하다 인류가 지금까지도 우리 고등 심팬치가 진화하지 못하는데 그걸 돕겠다고 많은 성현들이 와서 좋은 영적 가르침을 줬는데 이게 지금 그 조직마다 단체마다 다 왜곡돼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무지하게 만드는 독이 되고 있다 그거 극복하고 본래 원형의 진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자 이거죠 종교를 통합하자는 거냐 종교가 원래 하나의 진리라는 걸 얘기하자는 거고요 통합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자 그러면 그리고 딱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영적 갑질을 좀 멈춰라 이거 지금 성직자들이 영적으로 절대 여러분보다 신자들보다 평신도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성현들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이 영적 갑질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인류가 스스로 이렇게 영적인 주체가 되는데 제일 심각한 게 영적 갑질의 피해자로 지금 사실 가해자도 안 좋은 거고 피해자도 안 좋은 거고 이 상황을 끝내려면 누구나 다 자명한 진리를 그냥 편하게 쓰고 누리는 사회로 가야 된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이 강의들은 그냥 온 인류의 상식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되는 날 인류는 점프하고 고등 챔피언치가 아니게 되고 더 이상 인류가 되는 겁니다 왜? 신성을 구현하는 존재니까 인류인 거예요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신성을 품었기 때문에 신성을 이해하고 구현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다 보살이 된다 보살이 된다 열애의 자녀가 된다 하는 승격이 한번 이루어질 거다 그거 지금 서양에서도 뭔 감을 잡아서 뉴에이지가 온다 새로운 물병자리 시대가 온다 동양은 개벽이다 개천 벽지라고 새하늘 새 땅 열린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동양도 똑같아요 개천 벽지 천지가 새로 열리는 게 개벽이에요 둘 다 열 개 짜거든요 열 개 열 벽 연다는 뜻이에요 둘 다 열 개 열 벽 근데 왜 두 번 썼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 정신문명이 열리고 물질명이 열린다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번 천지개벽 될 때다 근데 천지가 자연천지개벽 되는 게 아니고 자연천지개벽 때문에 여러분 다 죽습니다 지구가 한번 뒤집어지면 다 죽죠 그게 아니라 인류문명이 개벽되는데 인류문명 안에 천지가 뭡니까 하늘에 해당되는 게 무형의 정신문명 땅에 해당되는 게 유형의 물질문명 두 개가 이번에 완전 개벽된다 그래서 인문개벽이에요 인문개벽 사람의 문화가 개벽되는데 개가 하늘이고 벽이 땅이니까 인류문명 중에 정신문명 물질문명이 이번에 한번 뒤집어집니다 근데 물질문명은 지금 뒤집어지고 있죠 인류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적이 있나 하게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 속도가 구석기를요 어마어마한 세월을 구석기 시대로 지냈어요 지금은요 하루가 달라요 인류 진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물질문명 차원에서 정신문명은 어떠냐 고대해 놓은 경전도 이해를 못해요 간단하게 100년 전에 써놓은 경전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정신문명은 태아하고 있습니다 정신문명은요 잠깐 방심하면 태아예요 왜? 정신문명은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매일매일 갈고 닦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 그 기능 보유자들이 사라지면 끝나요 그 악보만 남아있는 거예요 경전이란 악본 남아있는데 아무도 연주를 못해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 무형의 영적 체험이 있어야 그 말이랑 딱 합쳐져서 이해가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체험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자칫하면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주관적 체험에 빠져가지고 해석을 해버려도 엉망이 되고 체험이 아예 없고 글로만 읽어도 개념으로만 접근해도 엉망이 되고 정확한 그 체험과 그 설명이 딱 맞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저도 96년에 퇴식하고 몸 안에서 에너지 돌리고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더 확신이 들었죠 몸에서 뭔가 내가 일어나고 영혼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체험이 좀 또렷해지니까 그때야 그 전에 읽었던 경전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제 공부한 경험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저는 항상 이거죠 개념과 체험의 합일입니다 제가 한 모든 공부는 제 영적 체험과 정확한 개념의 합일만 시켜주세요 이러면 제 양심이 자명하다고 좋아해요 여기 합일이 안 되잖아요 찜찜하다고 아주 불편해합니다 제 마음 편하자고 달려온 길이에요 인류를 위해서죠 인류를 위해서 해야 제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한마디로 하면 제 마음 편하자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죠 불편한 건 피하고 찜찜한 건 피하고 자명한 거는 몸이 불편하고 애고는 불편하다고 해도요 그래 양심이 편한 거는 그쪽으로 가보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 본 결과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을 발견하게 된 거고요 예전 어른들이 걷던 길을 다시 걸어본 거죠 이래서 이 말 하셨구나 이래서 이 말 하셨구나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 더 하고 선정이면 선정 참나각성이 선정이죠 선정이면 선정 단하게 또 에너지 수련의 체험이면 에너지 수련의 체험 또 일상을 육바람일로 살아보기 양심으로 살아보기 이거 훌륭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요 다 느껴요 어려서부터 양심에서 이걸 자명하다고 이걸 찜찜하다고 그런 거 알아요 근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욕심이 나니까 탐진치가 워낙 강렬해서 양심이 하자는 대로 잘 못 합니다 그런데 수행은 뭐냐면요 양심이 하자는 대로 그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역량 것이요 너무 오버하면 또 애고가 죽어버려요 아니 이웃 돕겠다고 집에 있는 질문서 갖다 주고 나면 애고가 돌아와서 쓰러져 누워 있겠죠 집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애고가 감당할 수 없는 짓을 순간에 그게 양심인 것 같아도 애고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꾸준히 해야 되니까 공부는 하루 살 거 아니잖아요 꾸준히 해야죠 그리고 내 양심 실력을 꾸준히 늘려 나가는 게 중요하지 한순간에 객기로 기분 내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영적 역량을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내 역량 봐가면서 계속해서 내 애고를 개발하는 게 수행입니다 내 애고를 한순간에 기분 내고 파탄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역량을 키워 가야 돼요 내 지적인 역량 도덕적인 역량을 계속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개념과 체험을 계속 밀치시켜 가면서 수행을 해 가는 건데 이게 다 똑같아요 참나각성도 참나체험과 참나에 대한 개념 참나체험과 아공복궁구공의 참나에 대한 개념 육바라밀도요 일상에서의 체험과 양심 써본 체험과 안 써본 체험들 이런 체험 속에서 육바라밀이 진리구나 육바라밀이 양심이구나 하늘은 육바라밀을 원하는구나 개념 잡기 단전호흡도요 몸에서 단전호흡 체험을 해보면서 심신에 일어난 변화를 체험하면서 정확한 개념서 가지고 개념 잡기 제가 이거 단학은 용어비결이라는 개념서를 제시해 드렸죠 체험을 이걸로 확인해 보시라 아주 중요합니다 단학도 그럼 양심은요 매일매일 양심 분석 가지고 그걸 잣대로 마음의 중심을 표준을 삼아 가지고 실험해 보시되 수많은 불경 유교 불교 성경에 나와 있는 성현들의 그런 도덕적 가르침과 양심적 가르침과 비교하면서 내 양심이 과연 자명한지 내가 양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건 없는지 꾸준히 연구해 가시면 되고요 그럴 때 경전이 또 중요하고 또 참나 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수신결이나 참나 체험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또 책 내드리는 거 있죠 수신결, 선문답 이런 책들은 참나 체험 또 몰입책도 현대판 참나 체험 선정에 대한 책이에요 현대적으로 몰입이라고 해야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때 용어를 다 바꾸고 현대적 용어로 바꿔서 쓰느라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책이 몰입이에요 제가 쓰던 용어를 못 쓰고 요즘 분들을 알아들으실 용어로 젊은 분들부터 다 알아들으실 수 있게 요즘 용어로 쓰려니까 제 체험들을 또 다시 객관화해서 바라보면서 요즘식 용어로 바꾸느라고 저는 힘들었는데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선정이라고만 우리끼리 계속 얘기하면 뭐합니까 일반인들은 몰입을 좋아하는데 그런 몰입이 같은 건데 사실은 같다는 걸 보여주려고 몰입책도 냈는데 그래서 몰입이니 수신결이니 저기 선문답 책이니 이런 거 보시면 주로 거긴 참나 체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참나 체험 선 체험과 개념 정확한 개념 이러면 여러분들 레벨이 탁탁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개념과 체험이 만났는데 안 자명해질 리가 없고 자명해졌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점프 하신 겁니다 그 무지하던 업장이 하나 털린 거예요 자명해졌다는 건 업장 털린 거예요 아리까리 하다가 자명해졌어 그러면 업 중에요 지적인 업장이죠 무지의 업장이 털린 거예요 마음씀이 바뀌는 거는 심리적 업장이 털린 거고요 두 가지 업장이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무지와 아집, 아집이라는 심리적 업장 내 사랑이 너무 큰 거죠 심리적 업장, 무지 내 견해에 빠져서 진짜 있는 그대로 진리를 못 바라보는 업장 지적인 장애가 무지, 심리적 장애가 내가 너무 충해 가지고 일어나는 마음의 이런 병폐가 심리적 업장, 아집 이 두 가지가 조금씩 극복되면 여러분 업장이 털리시는 거고 영적으로 진화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어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뭐 다 좋아요 뭔가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뭔가 투입을 하면 얻는 건 있는데 전 이거예요 진짜로 업장을 터셔야 된다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업장이 털렸느냐죠 절에서 이번에 불공 들여서 거기 몇백겁의 업장을 털었대 거기 털게 해준대 거기 의식에 참여하면 뭔가 얻는 건 있으시겠지만 그게 몇백겁 업장이 털린 게 아니라는 증거가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의 심리 상태와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보세요 모르는 건 여전히 모르고 안 되는 건 여전히 안 됩니다 뭐가 털렸어요? 돈이 털렸네 돈을 뭐 기분 내셨으니까 요즘 사회에 기분 내는데 돈 안 내고 기분 내게 해줍니까? 투자를 해야 기분 내는데 또 많이 내면 더 떨리고 더 긴장되고 좋죠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걸어놓은 거랑 다르잖아요 주기로 한 거는 지금의 어떤 위안이나 소소한 그런 공덕이 아니잖아요 뭐 업장이 털립니다 실제로 안 털린단 말이에요 업장 털리면요 모르던 게 알아줘야 돼요 무지의 업장이 털리면 아집의 업장이 털리면 내 욕심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 전으로 못 돌아갈 정도로 예전엔 그렇게 욕심내는데 그걸 내 요즘은 욕심 못 내네 하게 이게 성경에 바올이 정말 잘 써놨어요 업장 정화를 기독교 사도 바올이 잘 써놨어요 여러분 어려서 이렇게 집착하고 놀던 거 나이 들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짓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업장 털린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게 어느 날 무덤덤하게 봐진단 말이에요 그럼 업장이 털린 거거든요 이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남한테 의존하면 안 되고 연불만 외고 있어도 안 돼요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연불도 선정 체험이거든요 연불도 결국은 선정 체험입니다 근데 선정만 체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혜가 되려면 양심 분석을 해야 되고 선정 체험에서도 참나 체험에서도 선정 체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죠 아공, 복공, 구공에 지혜 개발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상에서 양심을 구해내려면 육바람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공부하려면 단학에 대한 공부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공부가 겸해지면 진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가 진화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과학적인 거고 자명한 거고 누구나 하면 밝아지는 거 안 하면 어두워지고 하면 밝아지는 거지 요행에 기대서 그런다더라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런다더라 우리 교회에다가 11조 꾸준히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천국의 노른자 땅에 분양 하나 받아놨다더라 내 거 알 길이 없죠 죽은 뒤에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참나 현존 참나 안에 있는 진리 자성 직관 육바람이래 자성이에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참나랑 만나면 이번에 수신결 낸 책에 보면 참나의 고요함과 만나면 그다음에 참나의 자명함과 당연히 접속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고요함을 만나면 현존을 만나면 자명해진다 그때 자성이 딱 직관 되는 겁니다 아 무의식적 이때는 무의식적으로 만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의식화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지금도 참나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참나가 아는 게 여러분한테 잘 안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보면 분명히 느낌이 있습니다 언제 아냐 자명찜찜의 느낌이 탁 동할 때 보면 참나가 나한테 게시를 보내는 거예요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참나가 이 직관이에요 모르겠는데 내 생각으로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게 자명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잣대가 있다니까요 이것도 살다 보면 느낍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느끼셨을 거예요 그 잣대를 또렷하게 의식적으로 찾아내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입바람이 있더라 하는 거 알아내고 나면요 이제 인생에 잣대가 생기죠 표준이 생기죠 그럼 참나랑 자꾸 접속해서 참나가 아는 걸 나도 같이 직관해 보는 겁니다 참나랑 접속을 하면 참나의 고요한 거 접속을 하면 참나의 자명한 것도 접속이 돼서 나는 어리석은데 애고는 어리석은데 참나는 답을 아니까 참나가 아는 답을 애고도 느끼게 돼요 뭔가 이쪽이 답이다 근데 이 자명찜찜은 직관이잖아요 직관의 영역이라 아직 느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리를 분석해 주셔야 돼요 뭘로요? 생각으로 아 왜 이건 자명한지 그러면 이 표준이 있잖아요 육바람일의 표준을 자기 자성에서 아직 못 찾았더라도 지금 경전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성년들의 말씀대로 하니까 육바람일 가지고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육바람일의 좌표를 가지고 아직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게 올바른 좌표인지 올바른 내비게이션인지 인생의 육바람일이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분명히 명상을 하면 자명찜찜의 느낌은 있으니까 애고의 느낌과 다릅니다 애고는 자기한테 유리하면 자명 불리하면 찜찜이라고 하는데 명상을 했더니 갑자기 그래서 이건 되게 하고 싶고 이건 하기 싫어요 애고가 그런데 입 다물고 5분만 명상해보자 참나한테 맡겨보자 하나님한테 맡겨보자 하고 법신부한테 맡겨보자 하고 명상하고 나서 다시 느껴보니까 똑같은 일인데 이번엔 어때요? 이게 자명하게 오르네 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좀 내가 후회할 것 같은데 애고랑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옵니다 내 안에 기본값이 바뀌어서 그래요 애고의 기본값은 탐진치인데 참나의 기본값은 육바람일입니다 기본 본성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잠깐 잠깐 바뀌니까 다른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느낌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러고 끝나버리면 분석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명상하면 나 되게 관대해진다 밀상이랑 접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명상하면 나 되게 관대해지고 냉정해진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그냥 그쪽에 있으면 그 기분이 가셔요 가시기 전에 뭘 해버려야 돼요? 붙잡으려면 떠나기 전에 이 느낌이 떠나기 전에 이 느낌은 왔다 갑니다 떠나기 전에 이 느낌 속에서 자명한 것을 더 언어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육바람일에 이렇게 맞으니 자명하구나 육바람일에 이렇게 어기니 찜찜했구나 이걸 분석을 해 보시면 놀라운 게요 놀라운 게 많지 육바람일에 맞으면 이 자명한 느낌이 들고요 육바람일을 어기면 육바람일에 안 맞으면 찜찜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세뇌하는 게 아닙니다 실험해 보셔야 돼요 신기하게 그런 애까지 알아내셔야 이제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게 돼요 내 속에 육바람일 들어 있나 보다 이제 점점 짐작이 옵니다 짐작도 이제 확실하게 짐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견성 하신 거예요 견성 정도 해야 여러분이 견성을 해야죠 견성은 뭐냐 참나의 해연전이 여러분 안에 딱 자리 잡아서 24시가 이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견성이에요 이제 견성이 돼 버리면 참나랑 접속이 한결같아져 버리죠 그러면 내 안에서 참나의 기본값도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제대로 육바람일로 작동되진 않아요 처음 견성, 초견성 했을 때는 근데 뭐는 알아줘요? 내 마음이 육바람일에 맞게 작동하지는 않는데 육바람일이 맞다는 거는 확실히 알아요 이게 내 안에 잣대로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견성입니다 그래서 초견성이죠 일지견성은 아니에요 일주보살 견성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빨라져요 일주견성만 해도 참나가들 함께 하니까 자명찜찜 느낌에 따라 진리 분석은 되게 잘해요 그리고 진리 실천도 힘이 생기죠 분석이 빨리빨리 되니까 실천도 힘을 얻습니다 원불교에서 레벨 측정해 놓은 게 되게 잘해 놓은 거예요 그게 불교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 그분들이 그걸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일주보살 견성이 초견성인데 그래서 거기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께서 박중미 선생이 초견성이다 앞으로는 집에서 십여 세 정도면 다 초견성 한다 한 초견성이 어디까지냐면요 참나 현전이 24시간 흐르고 참나를 늘 직관하니까 육바라밀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서 분석을 했을 때 이걸 원불교식으로 하면 대중 잡는다고 자기 매사에 대중을 잡는데 대중이 표준이에요 표준을 잡고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매사에 뭘로 따져요? 육바라밀로 뚝뚝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계정에 육바라밀, 원불교에서는 천지팔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걸로 탁탁 재면 선악이 딱 떨어집니다 자명찜찜이 딱 떨어져요 정확히 떨어지게 하는 정도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다 보면 자기 안에서 내가 내 본성이 육바라밀이 24시간 발출하진 못하지만 참나와 24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이치는 확실히 알아요 이게 내 갈 길이다 하는 건 아는 게 거기서 말하면 거기서 원불교에서 법강항마이라고 법이 강해져서 말을 항복시켰다는 게 그 정도입니다 출가이라고 있어요 열애 집안에 출가하는 거예요 범부 종특 벗어나서 범부의 기본값이 아니라 열애의 기본값이 확실히 깔렸다 범부의 기본값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열애의 기본값으로 옮겨서 열애의 기본값이 깔렸다는 건 육바라밀이 자동 발출한다 하는 정도 되면 출가입니다 그건 본성이 바뀌어요 견성은 본성을 본 거지 내 본성이 바뀐 건 아니에요 저게 옳지 하는 게 오르니까 남보다 더 육바라미를 잘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일주보살입니다 수신결은요 제 책 이번에 수신결은 이 보조스님이 어디까지를 최고 경지로 1차적인 최고 경지로 삼고 노래했냐면 초견성까지요 이 경전대로 공부하시면 초견성까지가 자세하고 초견성 지나서 일지이지 올라가는 출가의 원불교식으로 이상의 견성은요 소략합니다 그걸 제가 많이 보강해놨어요 책 중간중간에 초견성까지가 중화다 그래서 수신결은 정의 쌍수를 강조한다 왜? 초견성의 핵심이 선정과 지혜 고요함과 자명함의 쌍수입니다 정의 쌍수 그러니까 늘 참나랑 접속할 수 있고 참나의 지혜를 끌어내가지고 매사에 올바른 진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이 정도 그런데 진리 분석을 하던 게 이제 이거 가지고 그냥 진리 분석하고 다시 직관에 들어가고 진리 분석하고 직관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 본성이 원래 육바라미리고 우주의 진리가 내 본성에 이미 깔려 있고 내 본성이 그대로 우주의 진리구나 이게 성리죠 내 본성이 우주의 진리구나 이 정도 알고 내 본성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육바라미를 탐진치 나오듯이 발출이 되는 때가 와요 본성이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애고 입장에서 사실은 올레오 본성이 드러난 거죠 애고 입장에서는 자기 본성이 바뀐 것 같아요 탐진치로만 살았는데 갑자기 육바라미를 자기 본성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이경지가 오면 출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부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여래 집안 사람이지 왜? 기본값이 여래의 기본값이 깔려 버렸기 때문에 원불교에서도 그러면 대원정각이라고 부처가 얻는 깨달음을 출가위부터 얻어요 이게 불교에서 일지보사래요 일지보사리면 이미 성불이다가 제 화엄경 책에도 나오고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이라고 초발심이요 일지보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일지를 초발심이라고 할까요 불교에서 아니 내 본성이 바뀌어야 진짜 발심이에요 그게 그 전에 발심은 애고로 한 거예요 이제 참나의 본성으로 자기가 발심한 거예요 자기 본성이 육바라미를 원하기 때문에 저 이제 육바라미를 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발심을 제대로 하게 돼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자기 본성이 육바라미를 아니었어요 육바라미를 오른 것 같아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일지보살이 되면 어때요 이제? 그냥 발심이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육바라미인 거예요 이제 일지보살부터는 나는 내 본성대로 살래요 그러면 일지 이하는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렇죠? 저는 저 본성대로 살래요 그러면 일지 이하는 탐진치로 살겠다는 표현일 수 있는데 일지 이상은 내 본성대로 살래요 할 때 그게 육바라미대로 살래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 이상은 이제 사명이 생의 사명이 무조건 육바라미를 구현해서 나와 남 다 부재하자 이것밖에 답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처가 깨달을 깨달음을 이미 얻긴 다 얻었다는 소리를 일지보살부터는 들어요 신기하게 원불교도 제가 경전 이번에 강의하려고 뒤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여래가 얻는 대원정각을 누구부터 얻느냐? 출바위부터는 이미 얻는다 정확히 아시고 써놓으신 거죠 체험과 개념이요 공부하다 보면 딱 만나면요 무섭습니다 여기서 결론 난 게 저쪽 가면 용어도 다른데도 똑같이 표현돼 있어요 정확하게 대원정각은 출바위부터 얻습니다 여래가 얻는 게 아니에요 여래만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래의 깨달음을 일지보살로 얻어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바람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 정확히 알면 늘 참나 안에 살면서 정확히 알면 견성이고 일지보살 견성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서 육바람이 탐진치 나오듯이 발출하기 시작하면 발심이 돼서 진짜 발심이 돼서 초발심보살, 일지보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 엄청나게 아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주의 일체지를 얻어야 된다 불경에 써 있거든요 일체지를 얻어야 여래다 그러면 일체지면 지구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물리학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일체지가 아니에요 선학에 관련된 철학적 일체지죠 우주의 근본 원리와 보편법칙 우주의 근본, 육바람일의 근본 원리와 보편법칙 어떻게 내 삶에서 육바람일을 구현하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게 철학적인 일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명이 100년도 안 되는데 지금 물리학하고 뭐하고 자기 전공이면 해야 되는데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다른데 기웃거릴 시간이 없어요 일체지를 얻고 싶으시면 철학을 파야죠 자기 본성에서 자기 안에 있는 우주적 진리를 캐야죠 과학자 중에 이걸 아신 양반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걸 알았어요 우주의 진리가 우리 조선 선비들이 내내 하던 얘기입니다 우주를 운행하는 음양오행의 진리가 우리 본성에 박혀있다 그게 인위의 지신이다 육바람일이랑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위의 지신대로만 하면 그 양심의 원리와 사단, 양심의 발출이 이게 우주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천명이다 양심의 발연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는 우주에서 제일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이게 유교 선비들 강령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똑같은 말합니다 우주의 창조 원리가 있는데 그게 내 안에서 발동할 때 양심이라고 한다 양심이라고 하고 직관이라고 한다 나는 인류도 우주의 한 분자기 때문에 우주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 그대로 나도 직관하게 돼 있고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상대성 이론을 내 그런 우주적인 양심의 발로 직관으로 알아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과학과 철학을 하나로 본 사람이에요 그 양과는 많은 분들이 제가 또 그분 강의하면 그분 바람둥이였다는데요 막 하는데 이제 도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 양과는 아무튼 그럼 제가 오히려 그러면 바람둥이도 알아냈는데 왜 당신은 못 알아냈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알아냈다는 게 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학자 중에 누가 그런 얘기 해주면 고맙잖아요 우리 선비들이 하던 얘기라고 하면요 사람들 다 무시합니다 요즘 선비는 좋은 의미로 쓰이지도 않아요 씹선비니 해서 별로 그냥 꼰대, 씹선비 여기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데 아이쉬탄이 따르면 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선비들이 하던 거예요 주장하던 거예요 우주의 진리가 돼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왜 우리도 우주의 한 분자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본능이 우주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탐진치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적인 본능인데 그거는 에고의 본능이고 우리 안에는 참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나가 이건 진짜 우주랑 하나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에고는 내 개인 살림살이를 위해서 발동하는 우주적인 본능이고 우주적인 살림을 위해서 내 안에서 발동하는 신성한 본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값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탐진치와 육바라밀, 탐진치와 개정해 이거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이 공부 안 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육바라밀,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 해서 종교개백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이런 게 지금 종교개백이에요 모든 종교의 기본은 이겁니다 이거를 일종의 종교통합이기도 해요 종교의 원형으로 돌아가자 거기선 둘이 아니다 산 올라가는 입구는 달라도 정상감은 똑같다 이게 종교마다 아니 우리가 좀 더 높을 걸 우리 봉우리가 이렇게 주장하시겠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해 본 바로는 똑같더라 여기 참나현전 대신에 성령의 현전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직관 그 다음에 선악의 식별 진리의 분석 그리고 진리의 실천 기독교가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불교도 지금 똑같죠 참나현전은 불교도 같이 쓰니까 지금 불교 정해쌍수 청해 반야바람일 닦아가지고 선정해서 반야를 얻어서 그 반야바람일 가지고 여기 반야바람일 중에 분별 없는 지혜 무분별지를 분별지 분별하는 지혜로 굴려 써서 나머지 육바람일을 총체적으로 실천하자 이게 보살도 이거 말고 없거든요 유교는요 양심의 현존 내 안에 있는 양심의 현존을 경 항상 마음을 챙기고 있으면서 양심의 현존을 파악한 다음에 양심에 들어있는 우리의 본성 이니에지의 본성을 직관하고 이니에지를 일상에서 매일 분석하면서 이니에지를 구현하면 끝납니다 모두 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자리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 종교들은 4대 성인들의 가르침 뿌리를 받고 원불교도 지금 내 안에 있는 온전한 정신 온전하고 뚜렷한 두려탄이라고 하죠 두려탄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정신 명확한 정신을 찾아가지고 현존 자성 직관 자성을 내 안에 있는 자성을 천지팔도의 자성 개정의 자성을 직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리 연구를 사리 연구 분석을 해서 작업치사 선은 취하고 악은 하지 말자 끝이죠 종교 본질이 하나다 이거 밝혀지는 것도 종교 개벽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실체인지가 드러나니까 그동안 미사 전공자 각종 의식의 전문가 각종 자기들만의 종교의 교리의 전문가 수많은 분들인데 지금 모든 종교의 원형이 이건데 여기 전문가가 얼마나 있느냐 각 종교마다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사막이거든요 선정 지혜 실천 개정해 사막 사막 기능 보유자가 각 종교마다 얼마나 있느냐 기독교식으로는요 뭐죠 이거는 기도죠 기도 말씀 실천 기도 말씀 실천 실제 전문가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 24시간 살면서 사도바월 말 보세요 성령의 현존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 성령의 진리를 가지고 선악을 분석해서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이게 대살로니카 전서에 나와 있는 사도바월의 신법입니다 사도되는 신법이에요 이거 그대로 하는 양반 사도급이에요 지금 교회에 얼마나 있냐 전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한 나라 단위도 아니에요 제가 종교개벽 제가 권력에 그렇게 연연해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 나라 권력 노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정복을 노리는 사람이지 세계정복을 어떻게 하면 문화로요 진짜 인류가 누려야 할 문화를 전세계에 퍼뜨리자 하는 게 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만히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으면 세계정복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인류가 다 이 사막 안에서 사막의 바다 안에서 인류가 함께 헤엄치는 그날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거기 그걸 위해서라면 뭐라도 한다 하는 마음으로 창당도 하고 뭐라도 합니다 도움되는 짓이라면 뭐라도 할 겁니다 왜 다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 이 참나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성냥의 바다에서 이렇게 숨 쉬며 헤엄치는 날이 와야 되거든요 물고기들처럼 성냥의 바다 안에 살면 다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도랑에서 서로 막 숨 못 쉬어가면서 죽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을 좀 네가 좀 못 쉬어라 나는 좀 쉬겠다 하고 서로 밀어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물에서 근데 그걸 그 물고기를 다 바다에 던져버리면요 다 살아요 그렇게 모진 물고기도 거기 바다에 들어가면 지가 기분이 좋거든요 지가 살만하면 남은 덜 괴롭힙니다 아주 뭐 괴롭히는데 희열을 느끼는 그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 빼놓고는 이게 인간은 대충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성격이 모지러지고 막 후천적인 모습이 있죠 후천적인 성격의 모습이 모지러지고 막 변하는 그러니까 사회가 각박하면 계속 범죄가 더 늘고 서로 인심 흉흉해지고 못 믿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근데 좀 환경이 좋아지면요 넉넉해지게 돼 있거든요 대다수는 태어날 때부터 그 타너스님 말씀처럼 태어날 때부터 선을 하겠다는 유익균이 한 10% 있고 균도 그렇다더만요 강기각 의원님한테 들었어요 제 강의 들으셔서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농장을 해보니까 유익균이 꼭 10% 있고 유해균이 10% 있더라고요 나머지가 나머지가 일이 따르기도 하고 절이 따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타너스님 강의에서 들은 게 딱 그거예요 10% 무조건 선만 하는 사람 10%가 있고 무조건 악만 하는 사람 10%가 있다 80%는 누가 주도권 잡냐 따라 따라다닌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래요 이상한 생각 하는 게 있어요 10% 정도면 선한 생각 양심적인 게 한 10%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 계시면 10%가 힘을 얻으면 80%가 그쪽을 따라가 주니까 양심 세력이 90%가 돼 버리고 만약에 악한 생각이요 탐진치의 극치인데 악한데 나한테 너무 자극적인 생각이에요 쾌락을 주는 일이에요 그럼 그 10%가 힘을 얻어서 90% 이상의 힘을 얻어서 10% 양심이 막 말리는데 일은 진행되죠 아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10%도 안 되는 양심이 얘기해 봤자 90% 이상이 따라 버리면 할 말 없죠 못 막죠 그걸 우리 마음이나 사회나 똑같다고 보고 마음 경영 전문가들이 되셔서 사회라는 건 많은 마음들이 만난 거니까 더 복잡다단합니다만 결국 일체 유심조라고 우리가 다 이 마음 작용이에요 이 마음 전문가들이 나서야 그러니까 도학자 철학자들이 나서야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듣고 저 철학가 나왔는데요 하고 업되시면 안 되는 게 그 철학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가봤자 철학가 가서 뭐 배워요 해결이 뭐라고 했다 칸트가 뭐라고 했다 주자가 뭐라고 했다 그게 철학이 아니고 제가 말한 철학자는 이거 기능 보유자입니다 삼학 기능 보유자 언제 어디서나 깨어있고 자성의 자명찜찜의 잣대 그 대중 표준을 가지고 매사를 선악을 판단할 수 있으며 선은 꼭 하고 악은 안 하는 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 이해되시죠 그리고 모든 업을 짓고 나면 다시 참나로 돌아와서 참나 현전 안에서 모든 걸 다시 녹여내서 더 자명한 진리를 직관해내고 또 그걸 분석하고 실천해낼 수 있는 사람 이거 일상에서 못 하면요 철학자 아니고 도학자 아니고 군자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못 하는 사람들이 지금 종교계를 차지해 가지고 성직자다 하고 멋진 유니폼 입고 호화로운 옷 입고 평신도랑 차별두면서 출가세가 차별두면서 이렇게 지배한다고요 지금 권력에 지배당하는 거 갑질 싫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종교 갑질은 다 용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가 세뇌를 제대로 시켰어요 복받치다 스님한테 잘하면 복받치다 스님이 이상하지 때도 스님이 쌍둥이 아빠고 스님이 숨겨둔 와이프가 여럿 있고 스님이 성문제의 전문가여도 이 스님한테만 잘하면 난 복받는다라는 이기적인 생각 나만 복받으면 된다 그 피해자들은 상관없다 아마 그 피해자들은 꼭 빼밀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2차 가해하는 더 공범짓을 하고 다니고 흉악한 악업을 짓고 다니면서 스님한테 잘하면 나 복받는다 성직자한테 잘하면 복받는다는 딱 세뇌된 분들이 광바들이 이 사회를 존먹는 정치나 경제나 광바들이 다 말아먹는 겁니다 양심적인 판단을 내려놓고도 자기가 어긋나요 이건 아닌데 해요 집에 나올 때는 이건 아닌데 절에 가면 우리 스님 만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면 또 분위기에 휩쓸리면 여기 또 나만 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 복받는데 이런 발상이 호황된 데도 이게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개인 개인 탓하기에는 이게요 이 문화의 힘이 이미 그쪽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의 업이 업력이죠 업력 거기서 건지려면요 진리 아니고는 못 건집니다 한 사람이 또 그걸 세뇌시켜서 구해온들 또 다른 업력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절대 종교가 될 생각도 없는데 왜 종교개벽을 주장하냐 진짜 종교가 아니어야 종교개벽을 주장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종교로 오시오가 되면 안 된다고요 종교개벽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종교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새로운 방식의 포교잖아요 그걸 그렇게 안 되고 종교가 아닌 철학, 학당, 공부하는 곳에서 주장을 해줘야 전 인류까지 퍼져나갔으면 싶은 겁니다 다들 정신 차리고 각성해 가지고 그냥 일상에서 성현들의 한을 푸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당부가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이 너에게 평안을 주고 진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진리대로 황금류를 실천해라 끝 그렇죠 이 수많은 불보살들의 한 뭐예요 너 안에 보리심이 있다 양심이 있다 참나가 있다 그것 찾아서 보리심의 인도대로 육바라미를 매사에 분석해 가지고 탐욕을 보시로 분노를 인욕으로 이겨내면서 살아라 이게 구현되는 날 개벽이죠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정토죠 정토 만들겠다고 법당을 더 지으면 되겠거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정국을 불교 법당으로 깔면 정토가 올까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뭔 소리를 들은 거냐 빨리 우리 정토 만들기 위해서 법당을 전국에 깝시다 이미 교회가 해봤어요 편의점보다 몇 배 많은 십자가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천국은 안 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만 한 짓이에요 그걸 만자로 깔아본들 똑같죠 정교개벽 가슴 타오르지 않으세요 전 이거 막 또 사진내에 글자 박아놓고 혼자 또 막 타올라서 3시즌은 이걸로 간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하고 막 공유하고 그랬어요 밤에 막 라인에 올리고 카톡방에 올리고 혼자 신나서 뭔가 또 타오르더라고요 3시즌을 또 이제 의욕적으로 출발해야 되잖아요 함께 좀 같이 타오르셔서 정교를 만들자도 아닙니다 정교의 본질은 하나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교의 본질이 하나가 뭔지 알고 나면 이게 본질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해요 몰라 괜찮아 자명이에요 몰라 괜찮아 참나 만나서 거기서 자명하게 진리대로 살자 여러분 간단해요 그러면 그 홍리각당에서 어떻게 살자는 거냐 아 몰라 하고 참나 만나서 자명 자명하면 하고 양심해 찜찜하지 말자 이게 다예요 그렇죠 말이 복잡하지 거 아닙니까 몰라 하고 참나 만나서 존만 해볼까요 몰라 존만 몰라 하고 참나 만나서 존재에 만족하기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고 자명 양심에 자명함을 하고 찜찜하지 맙시다 우리가 성인도 아닌데 여러분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성인도 아닌데 내가 볼 때 내 애고 기준은 아니에요 내 애고 말고 내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게 뭔지 늘 연구해 보면서 양심에 자명함을 하고 찜찜함은 맙시다 몰라 하고 현존에 만족한 상태에서 내 양심의 소리를 듣다가 그렇죠 현존에 만족하고 양심의 소리 듣다가 양심이 자명하다면 하고 찜찜하다면 하지 맙시다 몰라 괜찮아 자명 이래도 되고 몰라 더 줄이면 몰라 자명이죠 몰라 하고 자명 수신결에도 두 가지로 나옵니다 참나의 고요함과 참나의 자명함이면 문제 다 풀린다 참나의 현존 참나가 주는 평안 고요함에 쉬다가 참나의 자명함 따라서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제가 설명 더 드릴게요 오늘 마침 제가 대승기신론 수신결 책에 있어요 수신결 책에 있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승기신론 표현이 육바람일 공부는 이렇게 하라 하고 써 있는 게 있어서요 제가 자주 읽어드립니다만 오늘 딱 이걸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참나의 본성은 탐욕이 없으니 참나의 본성에 순응하고 따라서 보시바람일을 닦으며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나의 본성에는 탐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탐욕을 버리고 사니까 보시바람일을 닦게 되더라 보세요 여기다 적용해 볼까요 여기 뭘 만나요 경계를 만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요 육바람일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대승기신론 말도 좀 어려워서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공식에 맞게 내 마음이 원래 평안했는데 물건을 보고 견물생심이라고 욕심나는 걸 봤더니 어떻게 돼요 탐욕이 일어났어요 탐욕이 일어나니 어떻게 해야 돼요 곧장 몰라 하셔야죠 탐욕이 일어나면 곧장 몰라 하셔서 참나의 현존 안에서 쉬시다가 내 본성에서 본성이 직관되니까 자명찜찜 느낌이 오잖아요 내 본성에서는 탐욕이 없는데 내 본성은 탐욕이 없는데 왜 애고는 탐을 내가지고 이렇게 괴롭나 하는 생각을 해보시라 곧장 참나를 만나서 푹 쉬시면 체험을 했잖아요 참나를 체험하고 나니까 직관이 일어나서 뭔 생각이 나요 참나의 본성에는 탐욕이 없는데 나는 경계를 만나서 탐욕을 하게 됐구나 요즘 강의에도 제가 PPT로 이것도 육바라밀도 원불교식으로 해가지고 소개해서 또 강의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촬영이 멈췄어요 지금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라도 좀 원불교 분들 더 잘 이해하실까요? 탐욕이 내 심지에 탐욕이 본래 없건만은 없었는데 묘하게 있어졌단 말이에요 묘하게 있어졌어요 그러니 내 본래 없었다는 걸 아니까 본래 없었다는 걸 직관하셨으니까 본래 없는데 묘하게 있어졌으니 있어졌는데 그 놈이 찜찜하구나 이거예요 찜찜하구나 본성의 입에 대해서 찜찜하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선은 취하고 악은 벌이라고 했으니까 찜찜하거나 하지 말아야죠 탐욕은 벌이고 뭘 하면 돼요? 포시바라미를 하면 돼요 베풀면 돼요 그렇죠? 인욕은요 원불교에서 그다지 포시지개는 오염돼서 욕심에 빠진 겁니다 내가 본래 마음이 더럽지 않았는데 지금 더러워졌어요 욕망의 허물에 빠져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곧장 몰라 하고 참나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 현전에서 쉬다가 자명한 걸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나는 자명한 느낌 따라가 생각해 보니 어떤 생각이 나요? 본래 없었는데 내 마음에 그런 허물이 없었는데 그런 추잡스러운 생각이 본래 없었는데 오염이 안 됐었는데 깨끗했었는데 경계를 만나니까 지금 더러워졌구나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더러운 걸 하지 말고 깨끗하게 일 처리하시면 그 유혹을 이겨내시면 직의 바람일이 이루어집니다 육바람일 하는 법이 이겁니다 또 본래 경계를 만나서 화가 났어요 지금 내 욕망이 좌절되니까 화가 났는데 또 몰라 괜찮아 하고 자명으로 분석해 보니 본래 화가 없었는데 내 참나 자리에는 그 경계를 만나서 화가 났구나 그러면 화 내려놓고 인욕으로 푸는 거죠 마음을 내려놨더니 억지로 참은 게 아닙니다 이치를 알고 내려놨더니 이치를 알고 나니까 찜찜해서 내려놨더니 뭐가 이루어져요? 인욕바람일이 이루어집니다 성냄을 내려놓고 인욕바람일이 이루어지더라 또 참나 자리에는 경계를 만나니까 뭐가 나타나? 나태함이 나타났습니다 아 게을러서 하고 싶지 않다 육바람일도 하고 싶지 않다 쉬고 싶다 근데 이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억지로 타박 놓지 말고 본인을 그냥 곧장 참나 현전에 들어가 몰라 하고 참나 현전에서 존만 존재에 만족했더니 어떤 자각이 와요? 참형한 느낌이 뭐예요? 분석이 어떻게 돼요? 본래 나태함이 없는데 참나 자리는 본래 성실한데 경계를 만나서 내 애고에 나태함이 나타났구나 그러면 나태함 내려놓고 참나의 힘을 밀고 나가면 참나 뜻대로 실천해버리면 참형하다는 거 참나가 해버리면 정진바람일이 이루어집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뭔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나태함이 올라올 때 몰라 괜찮아 자명했더니 극복이 된 겁니다 그렇죠? 또 참나는 원래 마음이 어지럽지 않았는데 지금 마음이 산란해졌어요 경계를 만나서 심란해졌어요 심란함 상태에서 곧장 몰라 하고 5분간 몰라 했다가 그 안에서 평안이 올 때 자명한 느낌 따라 분석해 보니까 본래 내 마음에 참나에는 그런 심란함이 없었는데 경계에 따라서 묘하게 있어졌구나 묘하게 있어졌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택하겠다 자명한 게 뭐예요? 그 상황에서는 심란하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게 평안하게 먹는 것 그럼 선정바람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어둡지 않았는데 경계를 딱 만나보니까 캄캄해요 뭐냐면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둠이죠 마음의 어둠이 생긴 거예요 캄캄해지면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 안에서 일단 5분 정도 쉬었다가 참나는 본래? 어둡지 않고 자명하니까 자명한 느낌 따라 움직이겠다 해서 무지를 버리고 반야바람이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온불교 경전에도 똑같이 나와서 놀란 겁니다 제가 예전에 무사래길 육바람일 실천법이라고 글을 써서 육바람일을 쉽게 설명해서 올린 게 있어요 이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온불교 강의를 제대로 하면서 보니까 똑같아서 야 이게 신통하구나 하고 느낀 겁니다 보세요 애고가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그냥 무시하자고 할 때 어려운 사람을 애고와 싸우지 말고 먼저 모른다 라고 하여 참나와 하나가 되십시오 그럼 참나 선정바람일입니다 바라밀로는 선정바람일인데 뭐예요? 참나의 현존, 선정, 고요함에 들어간 다음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애고랑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나는 거기서 보니까 어때요? 자명한 지혜로 보니까 지혜바라밀로 보니까 선정과 지혜는 모든 바라밀이 기본입니다 선정으로 몰라때리고 자명으로 지혜 분석해 보니까 참나는 결코 나와남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와남을 가르지 않는 참나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남을 도와주십시오 그건 부시바라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바라밀을 다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온갖 욕망이 흔들릴 때도 곧장 참나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참나는 결코 욕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혜바라밀, 자명 그러니까 욕망이 흔들리지 않는 참나의 힘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지혜바라밀 애고가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분노로 이글거릴 때도 곧장 참나를 바라보십시오 참나는 분노에 이글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알아차릴 뿐인 상태니까 그래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참나의 힘으로 분노를 녹여내십시오 그러면 인욕바라밀입니다 분노를 제압하십시오 안하고 녹여내십시오 한 것도 내 기분이 나아지니까 화가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눈을 녹이듯이 녹여버려라 애고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도 곧장 참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나태해지면 이제 뭔 생각을 해요? 하기 싫어 죽겠으면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고 온갖 아니면 자책에 들어갑니다 나는 이거 하나도 못하는구나 세상에 이렇게 게으른 놈을 봤나게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혐오에 빠져요 아니면 변호를 하던가 혐오하던가 그런데 그러지 말고 뭐 하시라는 거야? 몰라 하고 딱 점만 딱 정신차로 벌떡 일어나서 하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에서 우린 육바람의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에 빠지지 않습니다 참나 자리를 딱 보니까 참나는 게으르지 않으니까 참나랑 하나가 돼서 공명하면요 마음이 알아서 정진력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애고가 산란할 때도 난 이래서 공부를 못했지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산란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해안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뭔 수행이야 내가 이런 내가 네가 수행하면 저 돌멩이도 수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혼자 자책 모드로 가다가 곧장 참나를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애고는 탐진치가 본성이라 지가 지한테도 화 엄청 내요 더 어리석어지고 그럴수록 그러니까 남이건 나건 탐진치가 돌아가면 재미가 없어요 부정적인 결론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곧장 몰라로 들어가서 딱 있어 보니까 어때요? 체험을 해 보니까 어때요? 그럼 영적 체험을 하니까 개념이 선다니까요 참나는 산란하지 않는데? 그럼 그 기분을 가지고 극복을 해버려요 지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기분이 있다고요 그 기분과 그 개념으로 빨리 일을 처리해버리세요 그 기분 가시기 전에 그럼 육바람의 실력이 늡니다 마지막도 아까 어리석어졌을 때도 참나를 바라보고 참나 안에 있다 보니까 어리석네 안에 만해가 없거든요 자명한 정신 알아차리는 자명한 지혜로운 상태죠 이때 자명 찜찜 느낌 분석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 버리면 무지를 극복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책마다 부록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수신결에도 수신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육바람의 실전법은 웬만한 제 책에 다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도 중요해서 카르마 경영 책에도 있고 양심이 다비다에도 있어요 그때부터 넣었던 것 같은데요 양심이 다비다 책부터 근데 이제 옴불교 강의하려고 보니까 또 이게 딱 맞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요란함이 내 마음이 본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요란함이 이제 있어졌으니 요란함을 없게 해서 내가 마음의 선정을 이루겠다 그러면 선정바람이를 하겠다 이 소리거든요 이치는 안 하고 실전 팁도 뭐 이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으시고 일단 참나로 돌아가셔서 참나 자리를 체험해 보시고 개념화하고 자명한 느낌을 정확히 분석하는 중에 올바른 지혜가 보이니까 그대로 움직이시면 된다 이 공부가 익으면 육바람일 전문가가 돼서 일지보살도 다 누구나 될 수 있다 저기 오늘 옴불교육이 나온 김에 서태선 선생 말씀대로 집에서 오는 세상에는 집에서 견성한다 이런 이치는 집에서 다 알고 왜? 이제 가능해졌어요 왜요? 유튜브가 집집마다 들어가거든요 제 유튜브를요 부모님이 계속 보시면 자녀가 듣다 견성합니다 더 황당할 일은 열심히 들은 어머니보다 스치듯이 본 애가 먼저 견성할 수 있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런 분들도 있군요 그냥 강의를 즐기시는 분들 근데 애가 듣다가 몰라라라고 방에 가서 몰라 했더니 헉 이건가? 그러면 재밌어지는 거죠 앞으로 그게 유튜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물질이 먼저 개벽돼야 저는 정신이 개벽됩니다 예전에 4대 성인들 다 내려왔는데 왜 지구가 이 모양이에요? 전 딱 하나를 꼽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때 스마트폰만 있었으면 지구가 난리 났어요 예수님 왔을 때 뽕을 뽑아야죠 인류 입장에서는 성인들 한 분 왔을 때 뽕을 뽑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정보를 다 구하고 그분 일상을 다 촬영해서 디스패치 이런 팀이 가서 다 촬영해서 성인은 어떻게 밥 먹나? 어떻게 뭐 하나 다 확인해 놔야죠 그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그게 글만 남아있으니까 막연한 겁니다 읽어도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당시 현장 분위기도 모르겠고 이게 왜 나왔는지 이런 얘기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마음대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성직자라고 해가지고 영적 갑질을 해대는데 피해를 고스란히 입으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그게 다 종교 개벽입니다 와서 유대교 성직자 바리세파들이 영적 갑질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알고 보면 사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아 독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네는 천국 갈 키를 쥐고 너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다 이게 영적 갑질의 본질입니다 지도 모르면서 아는 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도 죽고 남도 죽고 보살도의 반대죠 자해해타 자리이타가 아니라 자해해타 같이 죽자예요 그래서 이 성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그런 영적 갑질입니다 소프라테스가 제일 미워했던 게 그런 영적 갑질을 해대는 소피스트들 인류를 속이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인류를 속이고 있는 아는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속이고 있는 소피스트들 공자님이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런 소인배들 진리도 모르면서 남들의 리더 역할을 하는 소인배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우리는 이게 가장 종교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고 가장 기본기를 익혀가지고 인류가 모든 종교의 본질이 하나인 줄 알고 영적 갑질에 더 이상 안 당하는 영적인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요 그게 제가 꿈꾸는 종교개벽이라는 게 정신개벽입니다 종교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인 이유는 구체적으로 그런 갑질이 일어나고의 현장을 좀 정확히 직시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자라는 구체적 비전으로 내놓은 거고 궁극적인 저희의 사명은 뭐예요? 정신개벽, 양심개벽, 인류의 업그레이드 같이 동참하셔서 여기서 호흡도 배우고 참나도 배우고 양심도 배우시면서 그냥 그 하나하나 한 수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나부터 인간이 돼서 온 인류를 진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꾸자 진짜 영적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꾸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적 갑질이 지금 이 얘기까지 좀 드리고 싶은데 종교개벽을 해야 될 때요 여러분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했을 때 그때 가요 사제들의 영적 갑질이 극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면제부까지 팔던 그 시절 지금 전 세계 종교개가요 특히 일단 우리나라만 봤을 때 종교개가 그 정도로 썩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정 작용이 없습니다 자정 능력이 없어요 지금 종교는 그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종교개혁자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 종교개혁자도 나올 형편이 안 돼요 지금 다 이권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기득권 유지 또 서로 막 이권이 걸려 있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 없습니다 고승들이요? 고승들이 그런데 찬양하고 다닙니다 도만따까지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참선만 했지 누가 먹여줘요? 절에 절 문화가 먹여주잖아요 자기를 기득권에 반발 못 합니다 이번에 조교종 저기 상월 선언 해가지고 권승들 세탁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내놓으라 하는 우리나라의 고승들이 다 찬사 보냈어요 위대한 원력에 못 와 황당한 일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요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고승이고 나발이고 상식도 인류면 그냥 기본적으로 지니어야 되는 양심과 상식도 저버린 세계가 되어버렸군요 권승들한테 빌붙어서 찬탄하고 있고 어떤 불법을... 그 불법이 아니고요 불법을 해야 되는데 발음이 제가 좋지 않아요 불법이 횡행하는데 누구도 거기 하나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라도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불교다인데 왜냐 저는 불교라면 누구보다 불교입니다 왜? 제 생의 사명이 보살이다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에는 제가 가입을 안 했지만 불성 닦아서 사는 사람이 불교인이고 성령 받아서 사는 사람이 사도죠 어느 교회 나갔냐 신도증 있냐로 따지고 있는 게 코미디죠 지구에서나 통하는 신도증 가지고 어디 우주에다 갖다 내면 죽을 때 신도증 갖고 갑니까? 성령으로 도장 박아지지 않았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손에 성령으로 도장 박았나요? 생명책에 이름 있나요? 교회 다인 분한테 묻고 싶어요 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을까요? 생명책에 성령 안에서 자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극소수가 아니고는 그 종교 내부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게 이미 드러났는데도 정치권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교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종교는요 이거 지금 몇 천년 동안 수많은 문제 일으키면서도 의연히 신자들 세뇌에서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어느 당보다 오래 가고 있는 당이에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정치도 알고 보면 종교예요 지금 정치들 보면 종교 같지 않으세요? 종교 현상이에요 제가 일찍이 종교라고 주장했는데 요즘 신문에서 이제 종교라고 하더라고요 사이비 종교 같다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제 강의 찾아보시면 일찍부터 제가 제가 종교 전문가인데 사이비 종교랑 똑같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광바들을 광신자들이 주도하게 하면 안 된다 종교랑 똑같다 지금 세뇌되어 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종교개벽은 사실은 이런 정치개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깨어나 버리면요 정치고 정교고 다 인류 문화가 업그레이드되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깨어난 사람들이 깨어난 10%가 확실하게 주도를 해줘야 돼요 제압하면서 안 당하면서 욕심꾼들 소시오패스들한테 안 당하면서 양심꾼들이 확실하게 이 땅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버텨줘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일반인들은 또 따라오는 거예요 저기가 자명한 것 같다 왜 일반인들도 다 양심이 있거든 이렇게 남보다 앞서서 양심을 깨닫고 구현할 많은 성각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문화의 얼리어답터들 새로 인류에게 구현될 문화의 얼리어답터들이 먼저 이 문화를 누리면서 주변에 뿌려주셔야 돼요 독립운동 하는 것보다 쉬워요 만주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방에 앉아서 혼자 명상 좀 하고 명상에서 깨달은 것대로 좀 살아보자는 건데요 어디 가서 폭탄 던지고 이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삶을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나랑 만나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코로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전염시킬 수 있듯이 양심 바이러스도 양심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세요 만나면 눈으로 전파되고 말로 전파되고 자기가 양심 충만하면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정교를 초월해서 모든 정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정교를 초월해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모든 정교의 그런 영적인 갑질 헛 껍데기들 껍데기들을 물리치고 진짜 소갈맹이를 취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들 되고 또 그런 지혜로운 국민들 됐으면 하는 그런 인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지혜로운 이런 게 일조하겠다고 날마다 마음을 먹는 저 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되고 싶어서 그러냐 그런 거는 참 진짜 안 되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만 제 꿈이 안 이루어지면 제 꿈은 더 큽니다 전 세계에 양심 바이러스를 뿌려서 전 인류가 어제까지 몰랐던 걸 오늘 깨달아서 성숙해지는 이렇게 사는 거네요 하나님이 계셨네 이런 쓸데없는 거죠 인류가 지금 싸워야 돼요 참나가 있네 없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 신이 있네 없네 이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고등 침팬치는요 이런 식으로 천년만년도 더 싸웁니다 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진화 안 돼요 누군가 나와서 이걸 한번 업그레이드 안 시키면 그래서 그런 또 성구적 집단들이 나와서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인류는 그만해 있을 거다 욱녀 프로젝트 몰라와 자명으로 사람 만들기 몰라와 자명을 100일간만 굴에 들어가서 해라 근데 굴도요 굴도 따로 굴 안 가도 돼요 미라렛바 이 양반이 미라렛바 이 양반이 토굴세행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 말씀이 뭐냐 몸뚱이를 굴로 삼아라 내 영혼이 몸뚱이라는 굴에 들어가서 지금 계속 날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굴세행 좀 하세요 그러니까 토굴세행 하실 때 진짜 토굴 찾아다니지 마시고 토굴세행 제가 예전에 굴세행도 저희 해봤잖아요 하루가 밥 해 먹다가 순식간에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을 생각하고 근데 그럼 밥 안 해 먹고 하면 되지 않냐 더 지겨워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앉아 있는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참나를 계속 보고 있어요 수행이지 그러면 지금 육체라는 토굴에서 여러분 참나 현전 만나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무슨 도량이 따로 필요해요 지금 우리 마음이 도량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더라도 이 몸뚱이 하나면 물질로 말하더라도 몸뚱이 하나면 공부할 도량은 충분합니다 지금 그렇죠 어디 계시건 집에서 테레비 볼 때도 혼자 수행할 수 있어요 드라마 좀 보다가 재미없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수행하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재미있을 때 보다가 지금부터 재미없겠군 한동안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 박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재밌어지면 다시 보고 일상에서 공부하는 달인들이 되셔야 돼요 이런 분이 산에 갖다 놓으면 잘하는데요 그냥 산에 간부는 산에 세메해요 어차피 답 안 나오긴 똑같아요 이 기능 보유자가 되시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